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음성변조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키네마스터의 새로운 최신 버전에서 음성변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 터치합니다. 키네마스터 터치하면 화면에 위와 같이 프로젝트가 쫙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프로젝트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제일 위에 걸 터치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프로젝트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녹음을 해서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하고서 그 녹음한 음성을 변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키네마스터의 최신 버전 6.4에서는 음성변조 기능이 16가지로 굉장히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화면에서 녹음이라고 있죠. 녹음을 터치해서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한 것을 음성변조시켜 보겠습니다. 녹음을 터치랍니다. 그러면 이같이 시작이라고 나오죠. 시작을 터치하면 시작을 이렇게 터치하면 그때부터 녹음이 됩니다. 제가 제 음성으로 녹음을 해 볼게요. 자 시작을 터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석송랜드의 석송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항상 행복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녹음이 끝났으면 정지를 터치합니다. 제가 정지를 터치하니까 화면을 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일단 뒤로 가서 이 화면에 보시면 아래쪽에 녹음 파일이 여기 생겼죠. 여기 보세요. 여기 녹음 파일이 생겼죠.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쭉 생겼어요. 자 이걸 플레이를 한번 해 볼게요. 툭 플레이 하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석송랜드의... 자 이렇게 같이 제 목소리가 녹음이 됐죠. 이 파일을 터치해서 음성 변조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오른쪽에 그러면 오른쪽에 음성 파일을 이렇게 녹음 파일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여러 가지 변경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쭉 가면요. 음성 변조라고 여기 있죠. 음성 변조 옛날에도 이게 있었지만은 이번에 많이 강화되었어요. 음성 변조를 터치합니다. 음성 변조를 터치하면요. 여기 노몰 있죠. 이것은 자기의 원래의 목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인격 외계인 다람쥐 저는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이게 모두요. 그절부터 엄청나게 대폭 강화되었어요. 16가지로 무려 16가지로 음성을 변조할 수 있습니다. 음성 변조가 가능합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겠어요. 이중인격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 다람쥐 한번 해볼게요. 다람쥐 여기 다람쥐를 터치하면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톱 할 때는 다시 터치하면 돼요. 다람쥐를 적용시키려면 다람쥐를 터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다람쥐 여기 프레이있죠. 이걸 하면 프레이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터치하면은 프레이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이것을 터치하면 스톱 됩니다. 유튜브 채널 스톱 이와 같이 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아이 터치해 볼게요. 여기에 어린이의 목소리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남자 터치해 볼게요. 남자 터치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굵직한 목소리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연해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음성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키네마스터의 최신 버전에서 많이 변경된 음성 변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상 담아 강느님께서 천 글 엑 왼 섻 아oben 오롢 광 replica 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